한국국토정보공사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해상이 보통 해상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정법 천년, 상법 천년, 개법 천년 후에는 새 법이 나온다. 그 시대는 미륵불 시대다 하셨는데 정말 미륵불로 오신 우리 대정사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 먼저 알아가지고 꾸준히 참 역경, 난경 속에서도 핑계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이 30년을 계속해서 정진적공하시고 공부사업하셔서 오늘날 법계의 인증을 받고 또 대중의 인증을 받는 이런 법부와 법사 대신인 것이 정말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이 된 그런 축하보다도 더 큰 축하를 6도 4생이 축하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이 법호나 법사를 받은 이 공부는 바로 성부로 길을 딱 들어선 겁니다. 그 대열에 선 겁니다. 그러면 성부를 하면 육도를 내 맘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부를 하셔서 육도를 내 맘대로 임의로 할 수 있고 또 현업을 돌파하고 생사를 자유한 그런 대열에 서신 것이 너무나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 박사나 대통령은 일생에 그치지만 법사나 법호인은 영생을 복과 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고 내 하나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이 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충청도 계룡산 밑에서 태어났는데 유교 가정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맨날 지관을 끼고 명당을 써야 자손이 발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총자리 명당을 쓰면 아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딸은 또 정경부인이 되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셨는데 제가 열두 살 때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소아마리가 걸려서 절름바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앞을 못 보시는데 자녀들은 또 멀쩡하고 그러니 동네 사람을 다 보면 다 틀려요. 그런데 마침 우리는 그때는 원불교 모를 때 우리 절이 있었어요. 계룡대 계룡대 바로 뒤에 향적산이라는 그 향적산에 이렇게 큰 바위 밑에 법당을 해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공을 들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날라고 공들이러 다니실 때 저도 따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산이 깊기 때문에 6.25 때 6.25 때 빨치산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불을 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이 타버린 거였죠. 생활관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우리 집을 향해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가는 신도라서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뒷동산에다가 초바상칸 절을 져가지고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자러주고 이렇게 놀다가 하고 그런데 내가 동네 사람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귀찮으셨던가. 책자를 하나 갖다 줬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죄, 복, 보응경이에요. 죄와 복을 보응하는. 인과 보응하는. 아 거기를 읽어보니까 전부가 전생에 지은 거더라고요. 전생에 고시를 말미하고 막 부처님을 잘 성인 사람은 아주 또 훌륭하게 되고 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봉사도 되고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때 내가 그때 나는 인과를 깨쳤지요.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고 알라신이 주신다면 똑같이 성냥각 나오듯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형제관도 다 틀리냐. 성격도 틀리고 운명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나는 확실하구나. 직호 받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때부터 그 안목이 죄와 복에 대한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지고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원이 뭐냐면 이거를 깨쳐줘야 하고 알려주고 싶고 우리 조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냥 야 교회 다니면 천국이 참말로 있냐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죠. 죽으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너희들은 참 편하게 믿는다. 복사님이 참 편하시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지가 지고 지가 받는 건데 저거를 그렇게 믿고 헛믿는구나 이렇게 싶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깨우쳐줄까 지금도 막 쫓아다니며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이 28년간을 설고를 하셨죠. 그러면 정전, 대종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종사님께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신 법문이 있어요. 뭘까요? 아시는 분은 내가 상 드리려고 해요. 상품 가지고. 크게 해주세요. 크게. 불생을 내린 신규와 인간 보험되는 위치를 스스로 없게 잘 알도록 하세요. 아이고 맞습니다. 한 번 바로 가세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진리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법사님도 나오시고 두 분이 마치셨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제가 왜 이걸 권장하냐면 요거에서 건강을 잘 썼어요. 제가 83세인데 저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몰았을 때는 많이 아팠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이걸 했더니 아주 건강하게 허리도 안 돼. 받으러 갔어요. 같이 마시셨잖아요.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두 분 건강하시라고. 이거에다가 우리 모든 신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목이 모든 신경을 다 살려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원상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목을 흔들고 그 다음에 어깨 등에다 하고 허리뼈가 으두둑 으두둑 맞춰져요. 우리 언니가 참 배드민턴도 하고 아주 건강했는데 80때니까 탁 허리가 굽어요. 아 이래서 굽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기가 싫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쫙 펴지고 쫙 펴지고 그래서 제가 일원상 서원을 하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하시라고 제가 홍보하라고 그렇다고 이거 내가 무슨 장사는 아니고 아하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이걸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왜 대정사님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셨을까요?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험의 이치를 믿고 깨닫게 하는 일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화학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왜 불생불멸의 인과보험을 믿고 깨달아야 되나? 상품은 없어도 누가 얘기해 보세요. 상품은 없어서 얘기 못하겠대요. 내가 볼 때는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이치를 믿고 깨달아야 사람들이 죄를 안 지고 진급을 하죠. 육도가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지옥, 축생이잖아요. 그러면 인도에 있을 때 이걸 믿고 깨달아야 이것이 다음에 또 인도에 태어나지 그것이 만약에 잘못 지어가지고 저 지옥에 나가, 지옥에 나가, 저기, 축생에 떨어졌다. 이거 강아지 못 부르게 하죠. 축생에 떨어지면은 이런 많은 공부, 우리 법이 좋아도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태종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믿으라고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다음 생이 꼭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뭐 다음 생이 있어? 그렇게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냥 태종사님이 착하라고 하신, 우리 오라버니들은 지금도 그래요. 아, 태종사님이 착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내성이 있냐고. 그리고 우리 태종사님께서는 분명히 추나 추동 변하듯이 우리 인생도 생, 노, 병, 사 또 생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 확실하게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교수님들은 다 잘 믿으시고 다 알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 나는 70년이지. 그러니까 내가 12살 때부터 그걸 믿었으니까 아, 제아는 우리 애할머니가 오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막내딸이다 보니까 애할머니가 오래오래 살다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태웠어요. 그러니까 막내동생 하는 걸 보면 꼭 전에 애할머니가 했던 성격도 그렇고 소질, 특히 음식 같은 거 하는 거, 성격 쓰는 거 확실하게 애할머니가 오셨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또 정도중규모님 오라버니가 자기 누이동생들이 삼자매가 정녀를 하니까 자기도 부러웠던 거예요. 동생, 나 다음 생에는 꼭 정녀 하게끔 나중에 출근 좀 많이 해줘. 아이고, 오라버니는 아직 젊은데 그런 시간에 아 그러니 그 이듬에 그냥 사고로 사다리에 올랐고 떨어져서 내진탕이 일어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셨는데 이제 확실히 꿈에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애기가 세 살 때 물만 먹어도 술을 좋아했었대요. 전생에 전생 하던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물 마시고도 아 우리 오라버니가 확실히 오셨구나. 그렇게 다 보면은 나는 지금 대강 아 우리 선지님 누가 돌아가시더니 저 양반으로 오셨구나. 대강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유경부장 하신 분이 계신데 그냥 그 양반은 저를 보면 이렇게 반가워했어요. 길 가다가도 아이고 이렇게 반가워하셨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그 지금 그 양반 아버지 된 교훈과 그때 학생 때라 우리 집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줬는데 우리 정토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번 축하하다가 가야지 그리고 북일권에 하나도 바빠가지고 한 2개월 후에인가 갔어요. 아 갔더니 막 애기가 크아악 엉아리를 하고 반가워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애기 할머니가 아 야가 이럴줄 모르는데 교문님을 보더니 막 흥분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전생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의문이 가요. 그래서 태몽을 어떻게 했고 어때요? 그랬더니 저 산 위에서 맑은 물이 쫄쫄 내려오더니 아 그러면 정녀님이 오셨네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맞췄죠. 정녀님이면 누구일까? 그러면 나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분이니까 아 암흑에 유경루장 하셨던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그러는데 지금 할아버지야 우리 동기생이기 때문에 말을 했어요. 아니 당신 내 손년딸이 암흑에 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뭘로 보고 아 이러이러한 저를 아이고 뭘 한다고 그래 그 전에 그 양반은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다 됐고 그 뒤에 돌아가신 6개월 되신 분이 오셨으면 오셨겠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한 보름 있다가 나보고 만났더니 유경부장 밑에서 3년을 근무했던 자기 동생 남동생이 와서 꿈에 그 양반이 하고 이제 부장님하고 직원 사이니까 중앙총부 정원 앞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하다 생각하니까 아 부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어요. 어 나 죽었지 아 그러면은 그 어머니 박 씨 박 씨 집안으로 오셨어요? 아니 나 죽음 암흑에 교문의 질으로 왔어 확실하게 그 교무 이름을 대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1년 2년이 다 됐어도 기다려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금방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한 바퀴 돌아서도 오고 연계해서 있다가도 오고 그래서 확실히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알겄어요. 아 누구네 질이 누구가 왔구나 이 정도는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 알려고 공부한 건 아닌데 그런 안목으로 보면 확실히 그 집안으로 그 집안 아니어도 우리 같이 저기가 없는 데는 집안 아닌데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불교를 확실히 평생을 믿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아니래요. 저기 저 극락에 가 자기는 극락에 가기를 소원할 때 극락이 어디 있어요? 극락이 어디 부처님 말씀에 10만 8천리 서쪽으로 서쪽으로 10만 8천리를 가면 극락이 있다. 거기에 한글이 가려고 자기는 공부를 한대요. 노케토스는 그 10만 8천리 못 갈까요? 내가 생각할 때 뭐 영국이나 뭐 스페인 그런 데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10만 8천리 가서 극락이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원사님 어디에 있어요? 극락에 원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척척 다 맞추네요. 이제 상품은 없습니다. 태종사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바로 법신불일원상이 제불일 대성은 시민이요 일체중성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본성짜리 일원상 지리짜리 그게 바로 극락이다. 그러면 그 극락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계문에 몸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 시박 10가지 몸으로 살 또 음 그러면 세 가지지요. 그 다음에 기어 양설 압구 기어 망어 양설 압구 입으로 짓는 것 특신도가 있죠? 그거 네 가지 그 다음에 범마 상전급 에 탐 진 치 이렇게 열 가지 악을 떼면 또 팔사 정견 정사 이것을 다 사특한 그 마음을 떼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대종사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대종사님이 서가모님 부처님 후신이시라더니 당신이 옛날에는 인지가 미개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오셔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구나. 대종사님이 서가모님 후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 군데 나타났잖아요. 김목수님으로도 나타나고 최순 선생으로도 나타나고 한국에다 공을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하신 방편설을 이 생에 오셔서는 그냥 바로 왜냐? 인지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얼마나 인지가 발달됐습니까? 또 그것뿐 아니라 또 방편설이 뭐냐면 탑돌이 하잖아요. 해인사 불경이고 탑을 돌잖아요. 티벳 같은 데서는 만이라는 걸 돌리고 그러면 극락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탑을 도는 것은 네 마음이 네 몸을 돌아보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상실이 있었잖아요. 아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잤나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에요. 또 민자연화라는 분이 대종사님이 식사하다 이만큼은 냉신을 꼭 그걸 먹으려고 옆에가 기다려요. 그게 부처님 잡숫던 밥을 먹으면 부처 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게 아니라 부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면은 자연히 부처님 행을 보게 되고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부처의 길이 빠르다. 그 말이다. 이렇게 모든 미신스럽고 저기 한 거를 다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참으로 3천년 만에 오신 미륵불이십니다. 저는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지 첫째 백제권에는 거의 다 미륵불을 모셨어요. 근데 미륵불은 이런 특징이 가설 썼어요. 왜 가설 썼을까요? 가설 썼어요. 팔봉산에도 미륵불 갔었죠. 대종사님 스님 아니셨죠. 제가 교도장 제가 처사였잖아요. 처사였고 또 처사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 우주 안에 가득 찬 미 미 가득할 미 가득할 늑자거든요. 우주 안에 가득 찬 진리 천 그러면 바로 처처부상 4450 우리 성품짜리잖아요. 그래서 축하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좋은 불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셨다는 거 우리 그전에 제가 처음에 영도 부경호 할 때만 해도 불교 신도들이 그때 참 교화가 잘 됐어요. 왜냐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둘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절로 알았어요. 야 절에 가자 이렇게 해서 다 데리고 오시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영광대학 교수들이 왜 원불교가 불교냐 그래가지고 갈라졌거든요. 근데 불교하고 불법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 불교라는 한 교단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우리 인과품 3장에 보면 아니 서품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불법은 천하의 대도다. 왜? 참된 우리 성품짜리를 밝히고 성품짜리가 바로 우주 진리와 하나라는 거죠. 성품을 밝히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그 인과를 깨치게끔 해주고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행길을 밝히시고 또 그래서 수행길을 밝히시고 그래서 저기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인 날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 교법을 알아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참 경계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고 유지비 이런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누구가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 무슨 우한이 있어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근데 내가 그전에 보니까 중학교 때 지금 엄마가 정신 이상이 됐어요. 끝으로 보면 정신 이상이지만 접신이 된 거예요. 몸에 신이 붙어가지고 막 미친 짓을 4년을 뛰어들어다니며 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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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도 막 신들이 떠들어 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달래다가 나중에는 오사 사모님이 막 때리면서 나가라 그러니깐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나오고 또 절에 갔다는 게 막 3일도 못 돼서 막 도망가고 또 산 꼭대기가 죽는다 자살한다고 뼈 내린다고 막 산 저기여서 김천 가면 수도산이라고 있어요. 깊은 산에 가서 막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굿도 여섯 번을 하고 그런데 약이 없어. 굿하면 굿상 다 뜯어버리고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만날 때는 어떤 교도님이 오셔서 하 우리 문간체에는 문간체에는 쇠 쇠 쇠 쇠 끝냈 없으니까 문간체에 이제 사는데 우리 문간체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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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지금은 밥을 21일씩 굶어요. 21일을 그래도 안 죽고 이제 사는 거예요. 헛소리만 하고 넣었어요. 지금도 이제 지쳐가지고 남편이 오지 가면 하 누가 저 여자나 주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주석을 했죠. 주석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에 종교가 할 일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어 내가 이번에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 49일 동안을 내가 원을 세우고 그 사람을 무조건 내려다가 천도제를 했어요. 거기에 붙은 신이 신이 붙었는지 진짜 정신이 미쳤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구별하려면 진짜 미친 사람은 눈물이 없대요. 눈물이 근데 이 사람은 막 울어. 울었다. 웃었다. 노래했다. 한숨 쉬었다. 하프면 이렇게 막 변화를 하루라도 몇 번씩 변하는데 아 이거는 눈물 안 흘리는 거 보니까 이건 귀신이다. 이래 생각해서 이제 이름도 모르게 그냥 딸 보고 물어봤더니 딸이 그래요. 어 세 살에 죽은 대식이라는 아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대식이 영가시오 하고 이제 천도제를 했더니 아 두 달리 보고 우는 거야.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래 왜 우냐 했더니 여기 우리 어머니 몸에 귀신이 열다섯 명이 붙었어요. 열다섯 명.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손을 이래 했거든. 아 그러면 다 불러라. 어떻게 혼자서 열다섯 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속에 든 사람만 해주세요. 그 속에 든 사람 불러라. 징조 할아버지 신필기 애할아버지 장복달 장복달 그 다음에 그 장복달에 사촌들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모 그렇게 해서 저까지 여섯 명을 불렀어요. 그럼 여섯 명을 가지고 내가 아침 저녁 아침 저녁 김천교당이 그때는 새로 앉아가지고 생활관에서 마당을 통과해서 법당을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내가 교당 신축하려고 새벽 기도를 하면 주문님이 꼭 나오시는데 그 주문님이 보더니 아이고 교문님 이 사람은 이 굉천 신의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미친 짓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러니까 교문님 원불교사 해서도 안 된다고 소리만 들으니까 빨리 손 떼세요. 그래요. 나는 근데 확신이 있어. 그 신이니까 우리가 천도제가 참 좋잖아요. 천도제는 우리 원불교 천도제만큼 전 천도제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게 아닌데 싶은데 주문님이 또 못하게 하는데 또 어기고 하면 또 부작용 나니까. 주문님 안 볼 때 해야지 기도하고 가신 비해 세력이 하고 또 밤중에도 주문님이 지나다니다 들어올까 싶으니까 우리 바로 우애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밤중에 신고 목탁 9시 반에 신고 목탁 치잖아요. 그러면 12월달에 9시 반이면 한밤중인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사람만 끌고 들어가서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전도법문을 읽으면 좋다고 막 이러고 막 까불고 손뼉을 치고 그런 사람을 제가 와서 데리고 와서 혼을 내죠. 나는 힘들게 하는데 너는 뭐하는 거냐고 막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일주일을 아침저녁 아침저녁 하고 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제비를 내라고 아까 뭐 가족들 참석을 하라고 그냥 무조건 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신들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 한숨 쉬는 그 징조부 그러니까 이 이분한테는 시할아버지가 참 예뻐하셨대요. 그 시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시더니 교무님 우리 며느리는 저기 천장계신들이 하도 없어서 교무님이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내가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원불교는 새시대 새해상 새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승을 푹 시면서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이제 그러더니 또 태풍 바꾼 것처럼 일을 빡빡 하고 하품을 하더니 그 친정아버지가 나왔어요. 장복달. 친정아버지가 뭘 하냐면 하... 나는요 우리 작은 딸이 이웃마을에 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작은 딸네 집에 소 태어났어요. 그래요? 소 됐으면 눈 갈고 밭 갈아야지 왜 여기 와 있어요? 안 들어 보세요. 소는 나면서보다 자꾸 걷거든요. 아 그런데 그냥 걷다가 오줌떡이 쫑 미끄러져서 죽었어요. 그때 영이 떴을 때 우리 딸 아프다고 구슬하대요. 나 굿 구경 왔다가 우리 딸이니까 역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두 사람은 말이 없는데 또 하나 힛 또 웃고 막 양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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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낫자마자 갖다 붓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몸을 안 주셔서 그러니까 천국이 없더라고 몸을 안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요. 몸을 안 주셔서 영으로 떠들어 다니라니까 나 혼자 다니기가 외로워서 우리 언니 영 빼가지고 데리고 다니려고 같이 다니려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보고 밥을 굶겨 부리다 그 그 영가가 들어서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구달 때 다른 영들은 친척들은 구경 왔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참 많이 배웠어요. 아! 구달 때는 다른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깨치게 됐어요. 그래서 세몸 받으려면 참회를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참회하기로 하고 부산 범일동 꼭덩이 살았는데 참회하기로 하고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여섯 사람을 내가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천도하면 미신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때 거기서 얻은 적이 참 많아가지고 평생을 아 확실히 윤해가 확실하고 또 지코 받는 것이 진짜 자기가 지은 그대로구나 그래서 나는 인과를 꼭 믿고 물도 물도 함부로 쓰면 아프리카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물도 엄청 아끼고 양치질 물도 받아서 화장실 물 내릴 때 보태고 여러분들 보일화에서 여기 수도지까지 오는 그 물 주철철철 그러면 안 돼요 받아놨다가 그 물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물도 막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이 다음에 아프리카 태어나도 되겠어요? 그렇게 물도 안 아끼고 또 함부로 남의 흉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근깨 생기는 거예요 남 흉 많이 본 사람 얼굴에 주근깨 생기고 그러고 입 함부로 하면 벙어리 되고 그죠? 근데 사람이 복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건강복이에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사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심신을 수호 심신을 수호해가지고 살생을 안 해야 돼요 많은 생명을 죽이면은 건강이 자기도 수명이 짧거나 아프거나 또 살생을 많이 하면은 자식으로 와서 원석을 갚아요 또 운동병 이거는 옛날에 요새는 그런게 땅을 그렇게 개관 안하니까 그런데 막 땅에다 불을 지르면 곤충들이 툭툭 펴서 죽는데 운동병이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런 병을 얻게 돼요 이 살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복 다음에 복 재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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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어서 그냥 세금도 못내고 하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지었으면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거를 면해 주기 위해서 보은미를 실행하라 그랬어요 한 끼에 한 숟가락 덜 먹고 좋은 일에 보은하면은 한 숟가락 그것이 한 대가 돼요 그럼 1킬로도 못되는 1킬로나 되는 그런 쌀을 했지만 한 달 숟량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보은미를 내라 하셨고 그 어떤 교문 교대님이 며느리가 반대하는데 며느리 몰래 보은미를 훔쳐올까요 아아 습관되니까 안 돼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게 건강복 재물복 그 다음에 인물복 여기 다 들이잖아요 인물복 나 누구든지 잘나고 싶죠 성형수술하면 되는 줄 알아도요 성형수술이 엄청 부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교문은 성형수술 했는데 그때부터 정신이상에서 평생을 40년 50년을 삼정원에 가서 있다가 죽은 교물도 있어요 그게 성형수술이 그게 업을 바꾸는 건데 난 이렇게 코가 못생겨서 성형수술하라고 그전에 그럴 때 아 나는 못생긴대로 그냥 받으려 합니다 그러고 안 했는데 그때도 나는 그렇게 인과를 믿었어요 성형수술도 함부로 할 일이에요 문명이 바뀌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명예복 명예복은 칭찬을 많이 하면 명예가 드러나요 왜냐 나는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하는 것만 지적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칭찬을 물고 난 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상을 못하 왜 잘해도 상을 안 줘 그게 명예복이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그때 맞는 판단 우리 사리연구 12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 판단 지혜의 복 그 다음에 인연복 지혜의 인연 그 다음에 네 가지 나왔죠 다섯 가지 나왔죠 네 몇 가지에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복 네 인연복이 있어야죠 인연 잘못만 나면 참 평생 고생이고 그죠 여섯 개 다 나왔죠 네 인연복이에요 인연복 근데 오늘 내가 참 우리 인사님 칭찬이 되고 싶어 남자들이 되게 마늘아 안 믿거든 안 따라오거든 데려다만 주고 가고 이런데 아 우리 인사님 저렇게 같이 공부해서 버퍼받는 게 너무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인연복을 잘 져 놓은 그 자녀를 남으로써 그 집안이 막 번창을 하고 인연복을 잘못 져 놓으면 그 집안을 망하는 요새 막 청년들이 잘못해가지고 살인죄로 막 묶여가고 하는 저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상할까 그 부모님이 더 불쌍 묶여 들어간 그 사람보다 그 부모님이 더 안 됐어요 그 전에 여기 몇 년 전에 동백섬 선착장에서 살인사건 났죠 차삭 차로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 그거 요새 TV에서 방영을 해주는데 64번에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리얼 TV 아니 리얼 TV인가 64번에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친구 마느라를 사겨가지고 이혼한 친구 마느라를 사겨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이게 4년 전에 결혼하면서 바로 생명보험을 들은 거에요 그때부터 계획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진짜 결혼할 사람은 따로 이제 두고 살인을 해야 보험을 타니까 친구 후배를 시켜서 야 내가 11억 보험을 타면 너에게 2억 을 주겠다 근데 한 번에 주면 들통이 나 그러니까 천만원 천만원 몇 번을 보내고 선착장에서 차가 후진하다가 급발진해서 빠진 걸로 그렇게 이장을 해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그 형사들이 형사 동포근이죠 형사들 고생하더라구 잠도 못자고 그냥 되게 이렇게 죄를 주면 15년 후에는 다 알게 되는데 이거는 15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근데 급발진이 아니고 일부러 하고 자기만 빠지면 여자 못 빠져나 왜 창문을 막 벗고 걸어자고 그래가지고 11억을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는 미리미리 천만원씩 몇 번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과를 안다면 또 인과를 안다면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스타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600만 명을 가스에다 죽였다는 이렇게 해서 인과를 알게 해주는 거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세계를 평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대중선이 시급한 일이라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과를 꼭 믿고 깨닫게 해주는 일에 지금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빚을 앉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 죽으면 아무도 알리지 말고 시신 기증을 했다 그래서 시신 기증은 숨지만 바로 의대에 가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교무들도 다 죽었으니까 온라인 부의금로 온라인 뜨거 하거든요 그럴 것도 없고 나 죽었다는데 우리 김재원 교무님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바쁜 교무님들 오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게 기증한 대로 가게 해주라 유언을 그것도 공증으로 해놓아야 된다네요 그래서 내가 유언 공증을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교두님이 아유 교무님 총부에서 묘지 쓸 묘지 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묘지 살 돈을 보내줄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묘를 쓰도록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까 소됐다는 그 사람이 왜 소됐냐고 그랬더니 빚 갚으라고 그리고 뭔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한평생 먹고 있고 성격이 다 빚이디다 그 장복달이라는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육도가 뭔지 뭐 전혀 모르는데 그 육도 윤회를 그래서 이 우주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극락이 있고 천당이 뭐 저 조상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자기가 지고 자기가 받는다는 거 이것은 확실해요 제가 유교 저기 사상이 저기 된다고 해서 파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지난달에 서울 간 길에 파묘를 봤더니 엉터리야 조상이 그렇게 막 저기하고 언언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식으로 낳거나 또 진승으로 낳거나 요새 막 저기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까치가 날마다 와서 그 저기를 하거든요 밥을 짓고 하니까 자주 오는데 까치가 이제 까치가 이렇게 오니까 아 그 동물 박사를 데려다가 왜 야가 오는지 봐주라 하더니 아직 어려서 그렇지 이제 그만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아줌마가 아이고 야 가면 서운해서 어떡하냐고 매일 가가 오는 재미로 사는데 그때 내가 아 그러면은 저 사람 자식이나 누가 식구가 죽었나보다 그 영혼이 오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죽은 아들로 생각을 해요 그게 까순이에요 까순 까순이가 안 오면 섭섭해 그렇게 동물로 요새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요 다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 자식 다 인연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뱀도 키우더라고요 그런 몸을 받아와도 자기 눈에는 좋기만 한 거예요 왜 그런 인연이 깊기 때문에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빚지는 일 그리고 인물도 입을 잘못 사용하면 입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욕을 많이 하면 입이 튀어나온다잖아요 전원주 씨가 자기는 막 숙대 졸업하고 막 예를 들데도 맨날 식모 밖에 못해 입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모욕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고 나서도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한탄하는 걸 봤어요 입한테 나오려면 욕하지 말아야 되고 죽은 게 안 생기려면 난 흉 보지 말아야 되고 귀를 원만하게 코를 원만하게 그게 다 인광이에요 귀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 듣고 잘못 전하면은 귀가 안 들리고 눈을 잘 많이 속여 먹으면 눈을 너도 속아 살아가고 눈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진리 이 진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좋은 법을 이렇게 공부해서 법포를 타고 법사가 되셨으니 정말 축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